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쌍을 나는 하나님이 구조하신 사람들 중에 참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사람 마친 풍물성성불에서 꼬매된 안이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을 생각나세요? 하늘로 깔고 생각해. 멋진 성리 그보다 더 좋게 해주세요. 더 비추오신 엘성님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으로 살아가시는 단계의 풍물성불에서 꼬매된 이 땅에 오신 것을 환경시켜 드려요. 지금부터 2000년년 부대장 배조사회 마구가에서 배조 애쓰는 분이 태어났었어요. 국민학과 양념을 마시고 목자들이 하나씩이 있고 생선하고 문박사, 사들도 예민을 헛에까지 예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국민의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